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기후위기죠.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번째이자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나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와 기업 등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기후위기 비상행동 행사가 진행돼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한 중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직접 나서 기후위기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캠페인에 참여한 표선중학교 3학년 강민경 학생을 뉴스룸에 초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캠페인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시청자들께 강민경 학생 본인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표선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환경이나 인권 등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사회 현상에 대해 알려고 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커서는 유엔에서 활동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렇군요.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이번 릴레이 캠페인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지난 9월 12일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진행됐어요. 전국에서는 같은 시간대 1인부터 소규모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우리 제주도에서도 진행이 되었어요. 저희 팀은 제주 삼양화력발전소 앞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이런 형태의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그때 저는 캠페인을 끝내고 나서도 학교에서 피켓팅을 통해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소요일이었고 월요일부터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도 캠페인을 삼양화력발전소 앞에서 했다고 했는데 첫 캠페인 장소를 굳이 삼양화력발전소 앞에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캠페인을 주관한 제주도에 있는 기후활동가들이 정한 건데요. 석탄은 화석연료의 한 종류로서 대기에 아주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요. 또 그런 이유로 2030년까지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총 59개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데요. 이 발전소들은 국내 온실가스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피켓팅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좀 도전적이었던 것 같은데 시청자들께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앞에 시간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지구의 온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만약 우리가 이걸 멈추지 못한다면 인류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경의 대재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지난 100년 동안 약 1도가 올랐어요. 작은 온도인 것 같지만 이 1도의 파기력은 정말 두렵거든요.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상기변들을 보세요. 기온 상승으로 자연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 호주 산불, 그리고 냉혹한 날씨로 유명한 시베리아의 폭염, 52일간 이어진 한국의 장마와 홍수, 그리고 해수면의 상승으로 많은 섬들과 도시가 사라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지구 온도가 앞으로 0.5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지구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던 지구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강민경 학생께서 직접 겪은 기후위기 있을까요? 제가 직접 겪은 기후위기요?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들? 그냥 이번 올해 52일 동안 이어진 장마도 그렇고 저는 직접 접하기보다는 항상 뉴스나 이런 소식들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올여름에 너무 비도 많이 왔고 태풍도 좀 연달아서 왔었고, 그렇죠? 이번 기후위기에 맞서서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우선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거기서 변화의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해결책이 많아도 변화의 필요성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방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기후위기를 친구들과 얘기할 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기후위기는 몇몇 사람들의 힘으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그리고 모든 방송 매체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종의 지금 캠페인처럼 자동차를 좀 덜 타고 걸어다니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조금씩 줄여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후위기들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콘센트 뽑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그 작은 것들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거든요. 지금은 큰 변화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번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뭐 도내 신문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했었는데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반응도 있었어요? 제 친구들은 캠페인을 처음 시작했을 땐 그냥 민경이 쓰러워서 별로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이제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좀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가족들도 많이 놀랐고 이제 방송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줬어요. 그렇군요. 혹시 이번 릴레이 캠페인 이후에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을까요?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친구들끼리 환경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희 동아리는 저희 학생들에게 기후 위기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까지는 릴레이 캠페인을 계속하고 10월부터는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을 생각 중인데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해변 정화 활동하기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제로 웨이스트 피케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라면 쓰레기를 거의 0으로 만들겠다. 이런 활동인 거죠.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앞으로도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강민광 선생님 많이 노력해주시고 또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